바다의 악어와 바다의 악어와 바다의 악어 민물 악어들의 혼합종이 말레이시아 악어들이 대부분인데요 다디안과 라고 해서 어 백이나 신발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가죽이 있는 악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맹글로브 크랩 크랩들이 저 안에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 안에 들어가게 해서 사용이 됐냐면 자는 개들은 덩치가 살짝만 있는 이런 물고기들이 한번 수업하고 빨면은 내 다리들 모두 몸이 다 부서지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면 한 7,8년? 한 7,8년 정도?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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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더우면 입을 벌렀는데 Sir 또